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10번째 수업 시간이에요. 오늘도 이 책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. 오늘의 주제는 사진과 관련되어 있어요. 시작해 볼까요? A 티켓. 한 장. 한 장만. 한 장만. 사진. 사진. 사진 한 장만 찍어줘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찍을게요. 지금 찍을게요. please take a photo pretty 예쁘게 찍어주세요 make me look like I have long legs 다리 길게 다리 길게 찍어주세요 다리 길어보이게 찍어주세요 make me look like I have small face 얼굴 작게 얼굴 작게 찍어주세요 얼굴 작아 보이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한 장 사진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만 사진 한 장만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찍을게 찍을게요 지금 찍을게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달이 길게 찍어주세요 달이 길어보이게 찍어주세요 다리 길어 보이게 찍어주세요 얼굴 작게 얼굴 작게 찍어주세요 얼굴 작아 보이게 찍어주세요 안녕 아 어 아 I 아 으 어 으 아 으